이 회사가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. 1, 2개 기업이 아니라 뭐 한 뭐 한 200개 정도 그 정도의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하고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코 엔터도 이제 그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키워드가 D2C라고 해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플래티어라는 그룹은 기본적으로 그 쇼핑몰을 구축해주는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런데 이 쇼핑몰을 기존에 이제 구축해주는 기업들은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기업들은 아닌데 제가 이제 이 회사를 좀 주목을 하는 건 지금 보면 5월 달에 취임하는 새 정부가 결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거든요. 이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결국은 이제 이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재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고 멀티프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애초에 그런 산업군인데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 키워드를 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이라면 결국은 이러한 쪽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저는 주가가 좀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때마침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지금 제가 플랫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마인즈랩이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저는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전부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주가가 완전 바닥에 있다가 마인즈랩 같은 경우 최근에 꽤 의미 있는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. 이런 이제 이러한 종목들도 저는 2차 상승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플랫폼어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상장 초기 작년 8월 달에 4만 2천 원대까지도 주가가 올라갔던 기업이에요. 지금은 2만 원이 조금 안 돼 있죠. 한 2만 원 선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가에 대한 메리트는 충분히 존재한다. 거기에 모멘텀 어떤 트리거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눈에 보이는 것은 좀 부족합니다.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쪽 관련된 산업군들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회사는 조금 특이한 게 올해부터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출처와 진행을 하는 그러한 사업 영역들을 보면 올해부터는 좀 가시적인 숫자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자리는 좀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하고요. 기술적으로는 저는 한 2만 3천 원대 정도 목표가 잡을게요. 그런데 긍정적으로 좀 지속적인 우상향을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